잠시만요 저희도 이제 화면 조정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거 자막 띄워야 돼 화면 조정 화면을 새 날라가는데? 제가 새 날라가는데? 그럼 왜 안되지?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뭐 되네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Showtime news time 안녕하세요 랩몰릭쇼 밴 루이스입니다 이게 소리가 나 보이네 어 그렇네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저희는 일찌감치 했죠 아 그렇죠 저희는 일찌감치 형이 또 센스가 있어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또 센스 있는 형하고 우리 멤버들하고 Showtime love들이 엊그제 입학했다는 소식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맞아요 입학 축하해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맞아요 날씨가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날씨까지도 입학을 반기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늘 그리고 또 주말이잖아요 일요일 네 뭐하고 계셨는지 보내주세요 궁금해서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멤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어 우리 어제 아니다 뭐 요즘에 뭐 뭐 어째도 저희 재밌게 뭐 하고 왔고 재밌게 뭐 하고 왔고 요즘 그래도 계속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은근히 많이 하고 있어서 맞아요 어 러브들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네 한번 댓글 읽어볼까요? 네 방청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방청소 있고 공부 하시는 분 계시고 퇴근길이신 분도 계시고요 네 과점 내놓으라는 분도 계세요 이거 드릴게요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요 다섯 개 있죠 지금 네 다섯 개 있어요 아론형 곽새로이라고 곽새로이 머리 스타일이 또 곽새로이 핫했던 드라마 네 맞아요 그죠 곽새로이 머리가 비슷하죠 좀 비슷하긴 해요 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과점 사이즈 하나예요? 아니요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근데 그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거를 하셔야 좀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과점 원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꽃 시장 가서 프리지아 사 와서 화병에 꽂아 놓았어요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맞아요 미련이한테 그런 질문이 있어요 네 그때 폰케이스 선물해 준 게 나갔는데 그때 안 맞았잖아요 맞아요 보여주세요 사실은 이게 그때 안 맞아서 굉장히 제가 그 상심이 컸는데 또 맞는 사이즈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또 회사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잘 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면 저도 지금 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이 사이즈도 집에 있어요 아 이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보내주셔서 저는 이걸 낄 수 있고 네 이제 만약에 그거는 그러면 한번 추첨을 할까 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뒤에 미련 써있잖아 여기 그러니깐요 근데 나 이거 필름 바꿔야겠다 그치? 바꿔야겠다 야 내 필름 심하지만 내 필름 더 심하구나 화장실? 아니 그냥 계속 여기서도 떨어뜨리고 저기서도 떨어뜨리고 여러 번 떨어뜨려 그러니까 필름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진짜 안 떨어뜨리는 방법 중 하나가 케이스 슈가 진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손 놓고 나는 손 놓고 다니고 어? 카드노라고 카드노라고 안 떨어진다 이거? 진짜 안 떨어져 원래는 그게 있잖아요 그 고리 같은 거 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게 돼 그래서 여기 살짝 늘어났어 오 나 처음 알았어 그래서 늘어나서 카드는 안 들어갈 것 같아 카드는 빠질 것 같아요 빠지지 빠지지 네 자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신입생 러브들을 축하하려고 오늘 켰습니다 V LIVE를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유니버시티 대학의 가면을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네 유니버시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열려있죠 항상 열려있죠 네 그리고 뭐 그 저희가 V LIVE로 잠깐 보이스로 네 보이스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뉴이스트 대학 얘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스포이었습니다 스포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스포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뉴이스트의 배움은 무하나입니다 맞아요 유니버시티의 배움은 무하나입니다 다일로가 아니야 찰떼요 다일로가 가능하고요 네 1인으로 가능하고요 복수 성공도 제한 없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게 러브들의 특기와 취미에 꼭 맞는 다양한 과가 존재지 않나 과가 존재어요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세전음과 세전음 뭐의 줄임말이죠 세련된 전자음악단 그렇죠 또 정리정동과 저 여기서 A플러스 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리포터 잘 썼던데요 네 잘했어요 애월귤포자학과 좋죠 좋죠 몇 점 봤어요 호나고 맛있더라고 그렇지 그리고 갱월제학과가 또 있고요 영웅일과 영웅일과 세계관 해석과 파프리카 해부학과 등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네 아직 자기소개 안하신 러브들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과가 있다면 소개도 해주시고 같이 강의도 들으시고요 좋습니다 아 러브들이 애월귤포자학과가 너무 좋다고 좋다고 거기 꼭 들어갈거라고 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그 과는 또 애월로 현장학습관데요 맞아요 아 진짜요 이제 너무 집 주변으로 해가지고 포장 이러면 이렇게 포져가지고 귤 이렇게 담아가지고 포장하고 맞아요 좋아요 저희가 방금 말한 과들은 이제 공카에 맞아요 러브들이 얘기해줬던 과들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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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고요 재밌는 과가 많아요 실제로도 그쵸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번엔 이렇게 노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런 얘기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입학하신 러브들한테 선배거든요 실은 저희 선배들이에요 네 근데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희에 대해서 아 네 네 우리가 어떤 선배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저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어 조금 더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소개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세 가지의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좋아요 좋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면 다들 싫어할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고 평소에 조금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자 테스트 1 첫 번째는요 나에게 맞는 대학교 학과 찾기입니다 와우 이게 최근에 조금 그 약간 유행이었나? 유행했었어요 인터넷에서 아 진짜요? 러브다우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각자 핸드폰으로 링크를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읽어가면서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러브들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잖아 그치? 이거 백호씨가 한번 읽으면서 해볼까요? 네 자 1번 나에게 맞는 대학교 찾기 그럼 재현씨가 해주세요 나의 학과 찾기 하면 되죠? 네 맞아요 여기 밑에 오케이 질문을 한번 읽으면서 하자 오케이 미안해요 동호가 약간 컴퓨터 전공 기계 전공을 잘못해서 약해요? 아 음악을 잘 만들면서 그런 걸 잘 못하는구나 아 좋아요 자 1번입니다 선택하면 돼요? 일단 읽고 재선택하면 됩니다 아 나의 선별을 선택해 주세요 전 남자 했어요 저도 남자에서 남자 했습니다 네 자 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편이다 다가오길 기다리는 편이다 어떤 편이시죠? 다가오길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약간 다가오길 기다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난 아직까지 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화이팅 합시다 오케이 자 민현씨는 저는 말을 거는 편이에요 말을 거는 편 저는 기다리는 편 기다리는 편 기다리는 편이 세 명이네 그래서 민현이가 말을 걸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친해진다 친해진다 제가 걸었었나요 말을? 걸었지 걸었지 다리를 걸지는 않았잖아요 다리는 제가 못 걸죠 미안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나는 공부할 때 손으로 써가면서 하는 걸 좋아한다 눈으로 보고 말하면서 하는 걸 좋아한다 아 이거 종현이는 둘 다 선택 못 할 것 같은데요 공부를 싫어해서 나한테 한 거네 그냥 옆에 있잖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애월귤 포장학과 씨도 그러니까 난 패스 버튼을 차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 좋아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나한테 맞다 형이 옛날에 공부했을 때 형이 생각해봐 이건 형의 의견이 진짜 궁금하다 그쵸 내가 공부 잘했기 때문에 그쵸 어떤가요? 저는 그거예요 눈으로 보고 말하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민혜이는 말 진짜 많죠 그쵸 민혜이는 그거고 공부할 때 계속 얘기하면서 해요 저는 어 단어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옛날에 외국어 공부할 때도 그랬고 뭐? 외국어 공부할 때 민혜이는 드라마 보면서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계속 그 컴퓨터랑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심침하지 않죠 그때 민혜이가 두 편 아 이게 같은 거를 두 번씩 봤는데 한 번은 자막 있는 걸로 보고 아 그래서 자막 없는 걸로 보고 맞아 제일 했어? 저는 아니 형 못했는데요? 아 진짜? 아 고르기 어렵네 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 됐다 제가 또 수학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수학은 읽으면서 할 수 없어 그런 손으로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을 써가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그럼 눈으로 보고 말하면서 한다고 할게요 일단 오케이 아론이 형은? 저는 손으로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하는 스타일 자 손들, 눈 둘입니다 눈들, 손들 오케이 자 그리고 친구들이 평가하는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뭐일까요? 우리 세 명이서 한 명씩 골라주자 친구들이 평가하는 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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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이쪽인데 아 아니 이쪽에서 볼 때 그럼 이쪽이죠 이거 봤지 배려심 봤어요 오케이 그럼 동호 배려심해 아 잠깐만 어떻게 가는 거야? 네가 나야? 내가 아니 그냥 그냥 이제 태명이 네버 오케이 먼 것 같다 태풍을 하는 거죠 저는 뭘까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도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사람이다 체크했습니다 종현이는 종현이는 그 이게 여기에 그게 없나? 어떤 거 이기적인 사람이다 아 그래 오늘 실수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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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없는데 말할 수 없는데 맞아 맞아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맞아 미안하다 했죠 그래 근데 그게 또 아니죠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제 실수로 번진 그런 케이스죠 오케이 오케이 현실적인 거? 네네네 현실 네 현실? 오케이 현실 가겠습니다 아론 형은 아론 형은 저는 모르겠어요 아론 형은 그런 거 없네 인성 형 형 인성지로 대표하는 한 인물로서 이게 좀 이게 이 뭐죠 답반이 두 개가 좀 너무 하나 다섯 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인성지라면 배려는 아니지 않나요? 그 인성이 좋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배려로 갈까요? 배려로 갈까요? 또 우리 영웅이니까 민현이는 무조건 현실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민현이 현실입니다 자 현실 셋 배려 하나 하나 오케이 자 소외감 든대요 죄송합니다 현실적인 사람인가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가요? 엄마한테 갔다 왔냐 죄송합니다 질문이랑 타협하네 질문이랑 타협하네 질문이랑 타협하네 질문을 세워서 미리 준비한다 아니면 벼락치기를 한다 무조건 벼락이어야죠 벼락치기가 뭐죠? 벼락이 없어요 시험 며칠 전부터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약간 짧게 그냥 오케이 벼락치기죠 저도 벼락치기에요 형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저도 벼락치기 저도 벼락치기 나도 사실 벼락치기 넌 안한다지 아니 공부 열심히 해서 할 때는 알았어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결과는 잘 나왔는데 지금 기억 못해요 그렇죠 벼락치기의 단점이 기억 잘 못해요 맞아요 순간적인 기억력은 좋은데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그거를 기억했으면 오래 갔을텐데 맞아 벼락치기를 너부들도 벼락치기 많이 한다고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무조건 벼락이래요 네 무조건 벼락이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나는 생각, 말, 행동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앞선다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것도 약간 이걸 해줄까요? 종현이는 생각을 많이 해 저 생각 많이 합니다 아까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합니다 아니 물어보고 싶어서 아니 난 생각을 했죠 니현이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좀 도와줘 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알게 될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인지 웃겼어 동호는 동호는 난 뭐지? 동호는 생각하는 편이긴 해 아 근데 이게 분야에 따라 가는데 어떤 거 할 때는 정말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바로 하는 스타일이고 맞아요 또 어떤 걸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쵸 뭘로 하세요? 그냥 끌리는 대로 하세요 오케이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이번에는 내가 아는 나를 체크하는 거니까 오케이 말과 행동이 앞서다 나왔어 네 아니 당연히 이렇게 떨어뜨리면 말과 행동이 너도 지금 이거 아니 지금 위에 게 나오잖아 바보 너 믿고 나왔잖아 그렇네 형은 어떤 걸 알아요? 저요? 그냥 본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나에게 맞는 전공이기 때문에 그쵸 또 본인의 생각이 좀 맞아 맞아 골라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형은 아론은 말과 행동이 앞서다 말과 행동이 앞서다 그래요 우리 민일도 난 사실 생각 많이 한 편인가요? 아니 말과 행동이 앞서다 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아론 형이 한번 읽어주시죠 나는 수업을 들을 때 빠트리지 않고 메모하는 편이다 아니면 중요한 단어나 생각나는 것을 위주로 메모한다 메모하세요? 난 안 하죠 그러면은 중요한 단어나 이런 걸로 가야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다르죠 저는 다를 못하죠 중요한 것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위주로 이제 메모하는 것 같아요 민현이는? 저는 다해요 민현이는 진짜 다해요 다해 다해 저는 저도 중요한 단어나 안 한다 없어요? 안 한다? 이런 거 안 한다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게요 메모 안 한다? 댓글 많다 자 다음 나는 친구가 울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그냥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운다 저는 좀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 저도 물어봐요 저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면 밑에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그렇네요 그렇죠? 읽어주세요 네 나는 친구와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잘 지키지 않고 난 잘 지켜 난 친구한테 혼난다 뭐 이런 건데 어 저는 잘 지켜요 잘 지키고 넌 좀 안 지켜요 진짜로? 잘 지키지 그렇지 이건 다 10% 나한테 왜 그래? 그냥 옆에 있어서 오케이 나인 되고 싶구나 자 다음 이게 어떤 놀라운 일일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네가 백호가 워을 했다 이걸 이걸 하든가 난 너무 놀랬다 난 너무 놀랬다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하면 뭔 소리야? 사실 위주로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널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까? 어 너 집중 안 하냐? 아니 네 질문 있잖아 그거지 사실을 말한 거면 내가 너를 했잖아 다른 사람은 야 오늘 동호가 놀래키더라 이게 사실대로고 느낀 점은 야 나 오늘 놀랬다 동호가 놀래켜서 아 그 차이구나 그렇지 알겠습니다 나는 느낀 점에 대해 부터 말하는 거 같아 저는 사실 위주로 말합니다 왜 그런 게 없어 아니 왜 난 뭐 했어 난 느낀 점 나는 느낀 점 나는 느낀 점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간 단어 아니 이게 그렇지 약간 단어 법의 차이 법의 차이인데 저도 느낌 점에 먼저 말하는 거 같아요 나는 민현이 했어? 했어요 느낌 점 오케이 자 다음 거 아론 읽어주세요 나는 규칙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하다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 이건 좀 어렵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 그럼 그거 하면 돼요 오케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어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하는 게 왜냐면 우리가 봐봐 게임을 하잖아 우리 맨날 룰 다 바뀌는 거 알아? 그건 맞아 너가 그걸 좀 주도하긴 해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내가 밑에 거 저는 규칙대로 하는 편이에요 맞아 이제는 진짜 FME 아니 저 지난번에 그거 꽃갓꽃 하는 때 아 이제 내가 주도했어요 주도했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아론 형은 뭐 했죠? 뭐였죠 질문?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아 나 전에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생각한다 어 마지막 질문은 나는 여행을 갈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아니면 출발, 도착, 그리고 장소만 예약한다 저는 계획 세운다 저도요 계획, 계획 동을 안 해 동을 안 세우잖아 충동의 끝 아니야? 충동의 끝이지 네 너 갑자기 오늘 이거 끝나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 내가? 어? 저 나왔어요 계획아 나왔어요 뭔데? 학과가 나왔어요 뭔데? 저는 경영학과 어 잘한다 잘할 것 같아 나는 출발, 도착, 그리고 장소만 예약한다를 선택할게요 네 저도 오 아론 형 말해주세요 저는 시각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밑에 또 설명이 있네 설명이 있어요 당신의 주변에서 남들이 못 보는 면을 찾아내 창의적으로 그려내는 예술가입니다 역시 예술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 종현이가 종현이 거를 먼저 보여줬는데 신뢰감이 확 떨어져 이거 약간 뭐야 뭐야 제조된 거 맞아요? 뭐 나왔어? 저 법학과 아 이거 진짜 제조된 거겠죠? 그쵸 원래 재미 플러스도 있겠지만 백호는 뭐야? 나는 심리학과 나오는데 동호는 근데 남의 심리 잘하긴 하잖아 니 심리는 좀 잘한다 그치 여기 이렇게 써져 있네 그러니까 정체인구의 래퍼 네 이 심리파 나왔네 네 그 뭐지 각자 과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밑에 거 살짝만 읽어주세요 네 형 아까 읽었으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많다 간혹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오 맞아 심지어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처럼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안은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 맞아 맞아 개성이 강해 간혹 간혹 맞죠 간혹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어 오 이거 어렵다 일단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면 당신 안에 내재한 충만한 즐거움과 넘치는 영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러한 당신에게 어울리는 학과는 뛰어난 영감 영감 영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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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을 가진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 과입니다 과입니다 네 전체 인구의 사프로 사프로반이 학과에 어울리는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와 좋네요 단어가 어렵다 저는 경영학과고요 네 당신은 넘치는 카리스마와 자신감으로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다른 이들을 이끌고 진두지휘합니다 리더네 리더네 한 리더인데 저 근데 그쪽 체질 안 맞긴 한데 아 네 일단 당신은 진취적인 생각과 결정력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씁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가끔은 무모한 행동을 친구들의 장난 섞인 걱정을 사기도 합니다 음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진취적인 목표를 달성할 줄 아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학과는 경영학과입니다 전체 인구의 20% 많이 이 학과에 어울리는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네 좋아요 저는 이제 법학과고요 네 당신은 청년 결백하면서도 실용적인 논리력과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성격입니다 친구들의 의지를 많이 사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당신은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메뉴 하나를 고를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시험 기간에는 공부에만 집중해 친구들이 연락하는데 힘들어하곤 합니다 오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뭐 이게 시험이라고 빗대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뭐 우리가 앨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빗대면 약간 비슷하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잘 도장했다잉 잘했다잉 자 이러한 당신에게 어울리는 학과는 고도의 분석 능력과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법학과입니다 전체인과의 2%만이 이 학과에 어울리는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멋있네요 난 2% 하는 중 남자네 2% 맞지 저는 당신은 친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당신이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천부적으로 재치있는 입담과 풍부한 지식을 통해 그렇게 해본다 감사하는 거네 친구들의 고민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곤 합니다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비판적 사고, 재치를 갖춘 당신에게 어울리는 학과는 심리학과입니다 전체인구의 7%만이 이 학과에 어울리는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 이제 댓글 보다가 내꺼 읽은 다음에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어떤 러버분이 성격은 맞는데 라고 써주셨어요 성격은 맞아 근데 이제 법학과는 아니신거지 성격은 맞아 너분들이 봐도 내가 법학과는 아닌거지 좋은 것만 봅시다 오케이 일단은 끝났습니다 맞아요 첫번째 테스트 이제 끝났고요 두번째 테스트 바로 들어갈까요? 다음 테스트는 선배들의 스터디 친구 찾기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제 선배들과 잘 맞는 스터디 친구를 찾아보자 그런 테스트거든요 네 집중 유형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시작하게 나만의 꽃찜기 이거 네 맞아요 뭐야 이게 시작하기 누를게요 이거 맞죠 오늘 주말은 당신은 친구에게서 신비한 씨앗들이 든 가방을 받게 됩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씨앗들은 성장해서 너의 모습을 반영하게 될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호기심이 든 당신은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왜 영어로 나오지? 최적화된 경험을 위해선 소리를 켜주세요 소리 켜야죠 나 영어로 넣어야 되네 어 나는 어 소리키면서 알아요 집중해서 알겠네요 자 가볼게요 테스트를 시작하려면 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어떤 씨앗을 신겠습니까? 1번 단단한 줄무늬 씨앗 2번 털이 난 가벼운 씨앗 3번 커다랗고 통통한 씨앗 4번 빛나는 황금빛 씨앗 저는 1번 했어요 난 3번 저는 4번 했습니다 우리 소리만 좀 줄까? 소리를 켜래 근데 진짜 나는 왜 영어로 나오지? 소리를 켜야돼 일단 해볼까요? 어 형 나 바로 들어가자마자 했는데 영어로 나와도 괜찮지 않아요? 아 질문 아침에 똑같으니까 그냥 할게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까? 부드럽고 편안한 재즈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배경음악 부드러운 클래식 피아노 느긋한 칠하우스 저는 2번 난 4번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배경음악 저는 3번이요 저는 2번 자 3번입니다 이 중 가장 읽고 싶은 책은 어떤 건가요? 인생의 꿀팁 간편한 집안일 팁 자 크리미널 마스터마인드 식하고 암살자 50가지 기막힌 철학적 질문 노예가 된 보더콜리 방황하는 자정의 영혼들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음악 좀 줄어들는데 잘 안줍니다 아 그래? 저는 방황하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네 아론요는? 저는 인생의 꿀팁 인생의 꿀팁 알겠습니다 나는 보더콜리 보더콜리? 저는 시카고 암살자 다 다른 거 아네 새로운 책이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보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콘텐츠를 확인하기 저는 프롤로그부터 읽어요 보통 책 읽으면 그거 안 읽어요 그 뭐지? 콘텐츠? 제목 같은 거 안 읽고 아니 프롤로그를 읽는데 그 앞에 작가의 말 그런 거 잘 안 읽고 아 저는 콘텐츠부터 확인하는 것 같아요 자 프롤로그부터 읽기 메인글로 넘어가기 부록이 있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기 다 읽거든요 나는 뭐지? 저는 보통 이제 작가분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마지막에 읽거든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전체적인 거를 먼저 확인하는 거 같은데 그치 전체적인 아니 저는 부록 부록 마지막 그걸 먼저 봅니다 저는 전체적인 네 콘텐츠 먼저 확인하고 이건 또 다르냐 이건 다 다르다 책을 다 다르게 골라서 아 그러네 이건 다 다르다 한번 해볼게요 그냥 계속 네 이게 질문이 다른가 봐 끝? 끝? 끝인가? 왜 눈빡빡까지 5번 넘어왔습니다 저도요 이거 누르면 5번 넘어가 공부를 하다가 피로해진 당신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로 합니다 1번 카페인을 위해 커피 마시기 2번 낮잠자기 3번 전신 스트레칭하기 4번 간식거리를 챙기기 저는 잡니다 저 잡니다 저는 낮잠 난 커피 오케이 이거 되게 뭔가 마음에 평화가 온다 아까 노래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시 집중할 준비가 되었고요 네 문득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노트에 꼼꼼히 적어두기 포스트잇에 메모하기 머릿속으로 기억하기 읽고 있던 책에 적어두기 좋겠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에 적어두기 저는 4번이요 저는 2번 저도 4번 저도 2번 아론 백호 2번 포스트잇 나랑 민현이 제 책에 적어두기 끝이야? 여기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야 메시지가 와야지 핸드폰 만져야 되는데 친구가 내일 같이 놀자 메시지를 확인하라고 휴대폰을 택하세요 너도 그거야? 휴대폰 휴대폰 내 핸드폰 택배 이거 테스트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이다 내일 어디 갈까? 종합 전시회가 열리는 미술박물관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밭이 있는 등산로 눈길을 끄는 디자인으로 가득한 문화 어 나 3번 크리에이티브 마켓 4번 비언전 9천년에 생긴 유적지 저는 4번이요 저는 2번 난 3번 했어 등산로 저도 4번이요 자 답변을 했어요 사진찍 뭐 이건 답변 다르겠지 저녁 먹을 시간 자 1번 스스로 요리하기 온라인으로 음식 배달 주문하기 귀찮음으로 나중에 먹기 식당에서 외식하기 저는 2번이요 저는 2번 2번? 2번? 배달 주문하기 아니죠 혼자? 약속을 하고 스스로 요리하기 이제 나오나 봐 친구였으면 왜 시켰어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난 종현이라고 해야 되나? JR로 해야 되나? 김종현? 요나님이 하지 않을까? 다 그렇겠지? 생성하기 하면 되나? 성격 테스트 생성하기 이게 그것도 있다 밑에 친구 나랑 잘 맞는 친구 이거 한 번 더 눌러야 돼? 어 한 번 더 누르면 나와 형 이쁜 거 나왔다 어 왜 나는 영어로 되겠지? 저도 할까요? 네 한 번 읽어주세요 나도 나와 저는 곰발바닥 거부할 수 없는 독창성 섬세함 그리고 우아함 타인의 감정에 매우 민감한 당신은 강한 의지와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즐기고 관심있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스터디 친구는 선인장 집중 스팟 독창적인 공예품을 파는 서점 선인장 연락주세요 저는 민혜와 같은 공발바닥입니다 어? 다 똑같애 나머지? 어 다 똑같애 아 진짜? 근데 백호랑 아론이 형이 똑같거든 어 진짜? 어 형 갯버들이야? 어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오케이 자 갯버들 고귀하고 자유로우며 내면에서부터 빛을 뿜어냅니다 성격이 둥글둥글한 당신은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터디 친구는 참나무가 좋고요 네 집중 스팟은 넓은 옥상 테라스 아 맞아요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합니다 자 참나무와 선인장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함께 공부하는 걸로 자 이미지를 저장하려면 길게 누르세요 길게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참고로 렌은 공카에서 했대요 이미 아 그래요? 근데 렌은 참나무가 나왔대요 세 분이서 같이 공부하면 돼요 내 친구네 네 민기랑 같이 공부할 것 같을까? 얘네랑 같이 실뜨기도 했는데요 실뜨기 칫자수 그거 뜨개지 아 뜨개지 아 실뜨기는 이거구나 실뜨기는 이거 이거 아 이거구나 뭐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까지 했고요 마지막 테스트 해볼까요? 근데 우리 러브들은 뭐가 나왔는지 아 한번 알았구만 선인장 안녕하세요 선인장입니다 있고요 선인장 할래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네 야자수도 연락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야자수도 연락해도 되죠 네 역시 안 맞아서 하다 싸울 수 있잖아요 사과나무 그렇지 잘 맞춰 가면 되지 그렇지 북나무도 나왔고 장미도 나왔고 많다 생긴다 해바라기 엄청 많구나 단풍나무 은행나무 봄발바닥 나오신 분들 하네이션 도 있고요 해바라기 벚꽃도 있고요 은행나무도 있네 중국소나무 그리고 찐참나무 장미 단풍나무 갯버들 해바라기 카투스 레몬나무도 있어요 해바라기 단풍나무 그리고 근데 신기하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둘둘 같은 게 나오는 게 진짜 우연인가 봐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고요 선배들의 뉴 캐릭터 만나기 오케이 만나보죠 이게 테스트가 주기적으로 캐릭터가 바뀐다고 해요 오 이제 민기가 했을 때는 베개를 껴안는 곰 인형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간식 간식과 이제 관련된 캐릭터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네요 신선하네요 해볼게요 해볼까요? 나만들기를 해야 되는 거죠? 체크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리면서 나만들기를 했는데 밑에 있어 이거 뭐야? 내리면 있어요 내리면 아니 그러니까 난 여기서 안 아 나만들기? 네 어? 하면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아 이게 길게 있구나 네 아 나만들기를 이렇게 위로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남자 여자 남자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데일리룩은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그리고 이제 초이스가 단정한 게 좋아? 아니면 캐주얼한 게 최고지? 이게 뭐지? 아 나 꺼졌어 나 이상한데 이거? 나는 캐주얼한 게 최고지 나만들 제 설명이 나와 있어? 아니 그래서 이거 누르면 돼요 아 내가 말한 게 있어 아 내가 말한 게 있어 그리고 초이스 투기 이렇게 있어 아 오케이 자 저도 데일리룩 요즘엔 편한 거 입는 거 같아요 캐주얼한 거 캐주얼한 거 하겠습니다 저는 응 저도 캐주얼 동호는요? 응? 뭐? 끝이요? 데일리룩 캐주얼 자 오랜만에 여가 시간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어디라도 가야지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한다 침대가 최고야 딩글딩글 맘껏 치며 힐링하기 네 저는 침대가 최고야 아 끝났어 저 딩글딩글 맘껏 치며 힐링하기 나도 다 해볼게 그럼 이거 그냥 일단 해볼까? 이게 뭐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차분하게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친구를 웃게 해준다 나만 너무 빨리 했구나 오랜만에 만나면 나는 차분하게 친구의 이야기를 찾아준다 당신은 어떤가요? 저는 댓글을 읽고 있을게요 저는 댓글을 읽고 있을게요 편한가요? 아 이게 원래 조금 느리대요 그래서 터치하고 데코 뭐 나왔어? 나? 응 되게 빨리 끝난데 너네? 풍선을 든 크림빵 어 그거 한번 읽어봐 읽어줘요 애들 하는 동안 당신은 조곤조곤하고 귀여운 사람입니다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나른하고 편안한 매력을 갖고 있네요 풍선을 들고 두둥실 떠다니는 크림빵처럼 활동적이고 새로운 것들에 차분하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어 써있어요 저는 묵묵히 친절을 베푸는 코뿔소입니다 어? 코뿔소 코뿔소? 저도요 똑같은 거 나는데 어 진짜 똑같은 거 나왔네 둘이 잘난다고? 당신은 편안한 스타일로 차분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걸 좋아하며 언제나 든든한 당신 술 마시고 들어간 다음날 찾아와 묵묵히 숙취해소 음료를 말없이 건네주고 돌아가는 코뿔소가 생각나는군요 어? 민현이 진짜 그래요 아 그래요? 나는 진짜 안그래 민현이 진짜 그렇고 아니 너 나는 진짜 안그래? 너는 이제 우리가 모르게 그럼 다시 한 번 해 빨리 아니 티 안나게 뒤에서 우리 모르게 이제 잘 챙겨주는 친구였지 형 개인 아니야? 슬라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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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른한 표정으로 책을 끼고 웅크린 실탈에 나왔는데요 당신은 차분한 성격에 홀로 고독한 삶을 영위해 보호본능을 마구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생각도 많고 혼자서 잘 지내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함께 따뜻한 차를 홀짝이고 싶은 모양의 배가 되고 배고파? 배고파? 나른하고 편안한 사람이군요 네 저 다시 했는데 새로운 거 나왔어요 왜 다시 했어요? 그건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아 진짜요? 이게 뭐야? 뭐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했는데 읽어줘요 당신은 신비의 동물 백호입니다 백호 나왔어 어 네 안녕 당신은 편안하지만 동시에 긴장감을 주는 어른스러운 사람이군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어느 쪽도 놓치지 않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마주친 인기 많은 선배를 떠올리게 하네요 아 마음에 든다 이거 좋네 나 이거 할래 그 사진도 귀엽죠? 유명한 인기 많은 선배 저 사실 이거 나왔거든요? 귀엽지 않아요? 슬라임 같아 슬라임 형은 거기 스푼즈도 슬라임이잖아 맞아 그 슬라임 닮았어 그 슬라임 닮았어 어 저 나왔어 누군데? 발신자 정보가 없어 누구세요? 받아? 받지 방송 중인데 자 다음은 네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테스트가 끝났어요 맞아요 이제 테스트 끝났고 아 세 개밖에 없어? 그치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러브들이 저희 선배에 관련된 뭔가 성격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선배인지 어떤 선배인지 자 우리 러브분들도 이런 거 한 번씩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 개강을 하고 이제 또 러브들이 입학하면서 새로 생긴 유니버시티 존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네 저희 팬카페 있잖아요 맞아요 구경 한번 해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지금 팬들이 그 대나무숲이라는 방에 많이 글을 남겨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나무숲? 네 거기 들어가 봤는데 저도 들어가 봤어요 네 내 카페 응 내 카페 대나무숲 대나무숲 들어가라고? 네 거기에 많이 어? 바로 올려주셨네 거의 재밌어 나만의 나에게 맞는 학과 찾기를 너브가 바로 올려주셨어요 하학과 나온 분도 있고 철학과 나온 분도 있고 기계공학과 나온 분도 있네 그렇네요 경영학과도 꽤 연극영학과도 계시고요 응 급하게 들어오셨나봐 왜요? 왜요? 달의 조각님이 악이라고 쓰셨어 아 의외과 화학과 철학과 네 네 네 심리학과 저랑 같은 분도 계시네요 네 그러네요 개퍼들 배고픈가? 배가 계속 울어버리네 어? 선인장 분이 올려주셨다 민현오빠 종료오빠 스터디예요 선인장이에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 되겠다 어? 선인장 거 한번 읽어볼까? 네 선인장은 강하고 용감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대요 항상 주위를 경계하며 솔직한 당신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왕성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일을 실천하는 것이 것에 집중합니다 좋은데요? 제가 재밌는 질문을 봤어요 대나무숲에서 뭐예요? 어? 대나무숲 무슨 뜻입니까? 해외 팬으로서 대나무숲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게 생각하여 찾아봤는데 밤부 포레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우린 판다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서 러버들이 댓글로 알려줬대요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의 익명 게시판을 대나무숲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많은 해외 팬분들이 헷갈려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나도 불렀네 팬도 너무 귀엽다 그게 대나무숲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상형이 백호예요 하면서 백호가 나왔네 아 진짜? 이상형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까 그걸로 이거 귀엽다 아 그 위에 거 위에 게 이상형이야? 그치 그치 또 질문 올려주신 거 보면 유니버시티 신입생 동기님들 수강신청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막 서로 재밌게 이렇게 질문들을 올려주신 거 같은데 네 많이 올려주고 있는데 재미네요 사실은 저희는 했어요 수강신청을 알죠? 했죠 했죠 우린 했지 추후에 공개될 텐데 그 러브 3기 공식 키트를 통해서 아니에요? 아니구나 아 네 다시요 다시 네 편집 네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고요 자 편집할게요 자 다시 눈 한번 감아주세요 자 박수 한번 붙여주세요 네 다시요 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했는데 곧 알게 될 거예요 네 어디서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잘 몰라요 얼굴 너무 빨간데 너 아까 내가 심수해서 그런 거 알지? 네 그거는 잘 몰라서 아마 그 네 네 그거 통해서 뭐 알게 될 거예요 거의 홍덩무 홍덩무 민현아 얼굴 터지겠어 홍시겠다 홍시 네 그건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좋아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네 아 망했다 아니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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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밀로 해주셔 그쵸? 어 다른데 가서 막 퍼뜨림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저요 괜찮아요 네 한번 VLIFE 할 때마다 스포 한 번 나와야 뉴스지 그쵸? 네 아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뭐라고 왔나요? 민현이 귀에서 피난다고요 터지는 거 아니지? 오 야 귀 따뜻해 손난로가 따로 오네 되게 뭔가 너무 갑자기 쑥스럽다 그치 난 좀 난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치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아 약간 좀 조심하고 있어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를 한번 물어보는 시간 네 좋아요 JRC 한번 물어봐주세요 궁금한 거 네 우리 멤버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아 저희한테요? 네 네 생각나면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일단 심생러브들이 입학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그쵸 그쵸 공식 질문이죠? 네 그쵸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감사해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말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선배들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아 그니까 학교가 어딘지 모른대요 위치를 아 진짜요? 어떻게 하지? 위치가 어디지? 학교 어디에요? 그거는 위치가 그 이제 상상의 나라라고? 네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거기 학교라고 생각하면 학교에 있는 거죠 맞아요 아 그 거기 있잖아요 그 사거리 거기 편의점이 있고 아 햄버거 봉이 거기 있고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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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도 있고 다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표지판 표지판도 있을걸? 맞아요 맞아요 다 있어요 아 지금 그게 아 그래 생각하고 있었어 팬분들이 그 유니버시티 사이버대학교 아니냐고 아 사이버대도 있어요 뭐 그냥 생각하시면 되면 다 있거든요 사이버쪽으로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있고 뉴토피아라고 뉴토피아 뉴토피아 좋네 그거 좋은 거 같아요 네 뉴토피아 저희 학교는 뉴토피아에 있습니다 이참에 여기 회사를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학교로? 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되겠지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아론씨가 물어봐주세요 네 이제 신입생 러브들의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로망이 있나요? 로망 있으면 알려주세요 로망 형은 대학생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저요? 아직까지 뭐 생활을 못해봤지만 그래서 알고 있는 거에 한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식 학식 학교에 식당 있잖아요 맞아요 학식 거의 저렴하고 맛있다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맞아요 저희도 아직까지 제대로 못해봤어요 대학생활을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나는 학식이 있다면 짜게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짜파게티 계란 치즈 중고가 들어왔는데 돈까스랑 원래 떡라면이 이제 보통 제일 잘 나간다고 아 돈까스 너무 좋아해요 아 여기 로망이 있네요 로망을 되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엠티 엠티 과자비고 싶어요 선배들 밥 사주기 CCL 어떤 거요? CC요 CC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랑 축제 뉴이스트 부를 거래요 오 네 불러주시면 갑니다 나는 학생으로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나도 학교 축제 뉴이스트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 멋있는데 뉴이스트 잘생긴 선배라고 하네요 팀플 잘생긴 선배라 팀플 네 팀플 그리고 체육대회 체육대회 그런 것도 있어요? 학교에? 대학교에? 체육대회 있나? 어 있나봐요 뭐 하는 데가 있겠죠? 네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축제 하잖아요 네 동아리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거 하지 않나? 네 대학교 축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매점 돌아다니고 네 뭐 이제 카페를 만들잖아 또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다 다니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죠 재밌을 것 같네요 우리도 한 번 하면 재밌겠다 네 우사 졸업 대학생활하면서 민현 군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대학생활하면서? 민현이는 항상 흥얼거리니까 그렇죠 아마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조별과제 축제 주정 네 나 일단 소화가 되는 건가 배웠던가 봐 제가 뭐 했어요 아까 밥이랑 아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응 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소화가 되는 건가 배웠던가 소화되는 거 같아요 소화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 민망한데? 자 뭐 그런 거? 잠깐만 저 여기서 팬들이 알려줬어요 뭐예요? 나만 로고가 반대해 뭐가 어디? 장바장바 왜? 몰라 아닌데? 잠깐만 맞네 반대네 반대네 잠시만 잘 못 만들었네 내 것만 뭐야 그렇네 너무하다 진짜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다시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서 근데 이참에 바꿔야지 사이즈가 좀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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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걸로 바꾸고 싶었어 사이즈가 저쪽으로 작기네요 아니 그래서 아까 댓글 읽어가지고 내가 확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내 거 여기 있는데 근데 맞네 모양이 반대네 불량이네 아 진짜 이거는 제가 다시 의뢰를 할게요 그렇네 이거 리미티더 디션 확실 사주신다고요? 네? 확실 사주신대요 확실 사주신대요 진짜요? 여긴 제대로지 여긴 제대로네 여기만 잘못됐어요 한정판 한정판 좋네요 스페셜 에디션 네 좋네 맞나? 그거 맞지? 헷갈린데 네 그러면 안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또 할게요 네 러브들은 수강신청을 한다면 시간표를 어떻게 짤 건지 알려주시면 이건 좋다 저희도 시간표 짰거든요 네 맞아요 나중에 될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브들에 뭐 이제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수강신청 꿀팁 네 맞아 필요하지 필요하지 공강? 금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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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날은 공강을 합니다 아 수공강 네 금토일 쉰다 이거 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좋은 거구나 어떤 분은 공강을 안 만들겠어도 있고요 월금공강이래요 아 그러면 금토일 월 이렇게 쉬고 싶어서 아 그거 진짜 머리 좋다 그게 진짜 쉽다 대박이다 근데 나는 목, 금, 토, 일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 학교 수강신청이 거의 콘서트 티켓팅 하는 것만큼 힘들대요 저번 시간 때에 접기가 맞아 맞아 그렇죠 보통 이제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공강이 하나 있으면 좋다 그쵸 아 금요일날 공강을 하고 뮤직뱅크 가신다고 아 아 그리고 9시 수업 무조건 피하기 첫 수업이니까 좀 힘들죠 첫 수업이 힘들죠 근데 뉴이스트 선배들 있으면 공강 안 할래요 어? 그래요? 저희는 공강할 건데 네 저는 공강을 몇 개 넣어놨거든요 저는 몇 개 넣어놨어요 아마 그건 알게 될 텐데 네 재미있을 거예요 뉴이스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 수강신청 실패한 적 없어요 오 진짜? 약간 이것도 근데 능력이야 수강신청하는 것도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러버들의 수강신청 꿀팁을 한번 배워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유니버시티로 준비한 브이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요 저희는 유니버시티에 입학한 러버들에게 동기로서 또 선배로서 항상 함께 할 거고요 그쵸 네 1년 동안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들 대학교 생활 화이팅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네 또 러브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겨주시고 네 입학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기쁘고 좋네요 네 저는 뭔가 이 컨셉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죠? 재밌어요 뭔가 놀거리가 많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이미 벌써 뭐 대나무 숲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약간 선배라고 하는 게 네 약간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네 뭔가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놀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테스트도 너무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뭔가 새로 나온다면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네 해보는 것도 저희 또 테스트한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뭐 이제 차차 네 차차 네 네 이게 될 거니까 많이 많이 밀 때 해주시고요 네 뭐 너무 크게 있겠다 네 그러면 아 그래? 여러분들 일요일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어 다가오는 한 주도 힘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지금까지 Urban Electro Band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재밌게 놀아요 우리 후배들 그리고 오늘 날씨 좋으니까 재밌게 놀아요 오늘도 안녕 안녕